얼마 전 중국이 이제부턴 핵과 관계없이 우리를 원조할 테니 미국한테 너무 밀리지 말라고 충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무력 붙여가야 되니 수태호수 납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개혁개방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남조선에 흡수되는 겁니다. 무엇이나. 동군도 아무래요? 조금 작아도 편안해시십시오. 미국 삼삼추정 은파강지. 기회가 났을길래 우리 용해가 지내안빵인 줄 아네. 중국 애들은 또 무수고 받을 주먹고 잊지를 않는 거예요. 별로 용어로 말씀하시라요. 말은 입이 잘 안 떨어져서. 아 거 남조선 주입식 교육이래. 왜 멀었구만. 아 또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인해 총국장한테 마지막으로도 하는 명령이야. 너 캡처 쓸 수 있는 놈이까지 빨리 올라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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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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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